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이 올해 입시해서 3,400여 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대 증원 신청 마감 결과 서울에 있는 8개 대학이 365명, 경기도와 인천 5개 대학이 565명으로 수도권에선 930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선 모두 2,471명 증원을 신청해 전체 72.7%에 해당되는 의대 증원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